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 입술확대수술 시리즈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팔자 꺼짐이 있게 되면 그 연예인과 같이 도톰한 입술 비율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지난주에는 입술확대수술을 받고 이렇게 닥동집 입술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닥동집형 입술이라는게 이렇게 입술 걸어 길이고 짧으면서 입술이 도톰한 비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입술 이렇게 길어지는 법에 대해서 그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입술은 도톰하지만 입 자체는 꽤 작고 입꼬리가 되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여서 그런지 평소에 돌아다닐 때는 제가 스스로 힘을 줘서 올리고 다녀요 그래서 입술이 쳐진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요 웃을 때 입꼬리가 안 올라가고 막힌 느낌이 있어서 싫거든요 입술 길어지는 법이 있을까요 지난 닥동집 입술 동영상에서 왼쪽과 같이 입술을 오므리는 관략근육인 입둘레근육이 수축을 하면 입 가로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 오른쪽과 같이 입을 벌리는 근육 즉 웃는 표정에 대광대근이 이렇게 수축하면 입에 가로 길이가 늘어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 여성이 둘 다 웃는 표정인데 왼쪽은 떨떠르한 썩소 오른쪽은 환한 웃음이 되는 이유는 왼쪽은 인중 길이가 길고 오른쪽은 인중이 짧기 때문입니다 즉 입꼬리 같은 수술 입꼬리 수술 같은 수술을 해서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린다고 해도 예쁜 비율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왼쪽과 같이 입술의 세로 길이는 충분한데 그 입 가로 길이 폭이 좁은 경우 입꼬리를 넓힌다고 입꼬리 연장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스미어 뭐 즉 그 쪼크 같이 비운 듯한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안면 근육 운동을 막 이렇게 해서 입술을 그 옆으로 이렇게 길어지게 하는 방법으로는 구각 즉 그 입꼬리 쪽을 바깥쪽으로 잡아 당기는 근육 이 그림에서 까만 화살표에 그 대광대근의 힘이 입술을 오므리는 이 구륜근 즉 입 둘레근의 힘보다 더 세지게 자꾸 웃어 주어야 하며 더불어 이렇게 입꼬리를 내리게 하는 더군다나 이렇게 아랫입술을 아래로 당겨서 아랫니 보임을 유발하는 근육을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웃는 표정을 짓는다고 대광대근을 쓴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사진과 같이 윗입술이 이렇게 위로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빨간 사각형의 그 입술 올림 근육을 또한 자주 사용함으로써 입술의 가로 길이도 늘리면서 인중 길이도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시원하고 자연스러운 웃는 인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입술 가로 길이는 대광대근을 써서 입술을 옆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인중 길이는 입술 올림 근육을 자주 사용해서 이렇게 그 인중 길이가 줄어들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는 법으로 그 입술의 그 폭을 넓게 만드는 근육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100미터를 달린다고 하면 숨도 차고 다리 힘도 빠져서 후들후들 거리겠습니다만 뭐 1년 2년 계속 달리다 보면 심장 근육도 튼튼해지고 다리 힘도 세지듯이 그 이렇게 웃는 표정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계속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 대광대근의 힘도 세지고 또 그 입술 올림 근의 힘도 이렇게 강해져서 아래로 지구 중력으로 인한 처짐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쁜 표정을 지어서 뭐 썩소가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근육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좋은 근육을 점차 튼튼하고 강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 인중 길이도 덜 늘어나게 하고 입술 가로 길이가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할 때 어 뭐 약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감기는 저절로 다 낮게 되는 것입니다만 뭐 병원에 가서 뭐 주사라도 한 방 맞고 약이라도 이렇게 좀 먹으면 훨씬 편하게 감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려도 잘 안된다 어 저는 자꾸 웃으려고 그러는데도 썩소가 나와요 아 그럴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요법 이라든가 아니면 보톡스나 뭐 이런 것들을 놔서 어 좀 기랑근 안타고니스트 머슬 이라 그러죠 아래로 내리는 근육을 계속 못 쓰게 만들고 이 좋은 근육들을 자꾸 사용하게 만들므로써 그 아랫니 이렇게 아랫니의 보임도 예방하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예방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리즈 그러니까 입술 확대 수술을 해서 얻는 효과와 또 부작용 또 입술 확대 수술에서 그 가장 중요한 점인 입술 가로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향후에는 그 연예인 입술과 그 일반인의 입술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한 동영상을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